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 입니다 오 이거 뭐죠 너무 오랜만에 오늘 이제 좀 날씬해 보이고 체험 커버 예쁘게 되는걸 소개해 드리는데 오 이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자 약간 강매를 할까요 제가 가격도 정말 괜찮은 가격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어 잘 입으시라고 여튼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디테일이며 피시며 이 관전 진짜 저는 왜 제목 쓸 때고 미친 뭐 이런거 잘 안쓰는데요 미친 이라고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격도 너무 예쁘고 근데 디테일이며 또 우리가 입었을 때 느껴지는 핏감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어 구입해 주시면 출근 룩 데일리룩 뭐 가볍게 이렇게 뭐 모임룩 뭐 또 결혼식 요정도 이렇게 입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 볼게요 아니 너무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허리도 되게 잘록해 보이고 여기 스트링이 있거든요 길이도 여름에 맞게 조금 시원한 길이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가 키 165 인데 입었을 때 발목이 충분히 보이고 종아리만 딱 감추는 기장이고 뒤트임이 있어서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괜찮게 딱 연출되고 소매는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제가 원래는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번 롤업해서 입었거든요 주아님들도 저처럼 받으셔가지고 롤업 해놓으시면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롤업하세요 그러면 팔도 되게 요렇게 슬림해 보이고 예쁠 거랍니다 소재는 우리가 좋아하는 레이온 마일론 소재 약간 통풍도 잘 되면서 열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아서 빨리 시원해지는 소재라서 너무 좋고요 뭐 일단 그때 날씬해 보이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여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까지 당연히 괜찮고 제가 이거 입기 전에 요 컬러 먼저 촬영을 했는데 스킨 컬러 아래 위로 입고 컬러 비침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여름 옷은 다 역광 실루엣에 살짝 실루엣 비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침 없이 너무 괜찮은 옷이라서 정말로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사이즈는 제가 통통 66인데 어깨가 길이가 42 정도 되고요 가슴 둘레 95 그리고 여기 허리 둘레 85 힙 둘레 100이거든요 그랬을 때 낙낙한 핏이에요 제가 요거를 빼볼게요 이거를 우리 허리에 맞게 조우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낙낙한 핏이라서 어 저보다 조금 더 통통하신 주아님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단추로 요렇게 되어있어요 단추로 마감되어 있고 허리에 요렇게 스트링 좋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 몸에 맞게 요렇게 살짝 조아주시면 짠 되게 예쁘게 연출되어서 아우 이건 진짜 뭐 사실 설명 안 드려도 아 이거는 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을 드린답니다 요렇게 단추로 되어있고 허리에 요렇게 스트링 되어있고 뒤쪽에도 되게 예뻐요 요렇게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디테일이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힙 쪽에 요렇게 포켓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힙 부자라서 힙 도드라지는 거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래도 한 겹 더 있어서 훨씬 낫고 뭔가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맹하지 않아서 뭔가 조금 더 신경 덜 쓰이는 느낌 근데 일단 날씬해 보이니까 무조건 구입하셔서 입어주시면 이거는 정말 올해 요런 소재는 또 변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몇 회 잘 입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구입해 주셔야 돼요 추천드릴게요